안녕하세요 쩍쩍 박사 유정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볼 거예요 어디서 사왔냐면요 이케아에서 사온 트리에요 우리가 꾸며볼 거예요 쉽죠? 잘 기대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볼 거예요 꾸며볼 거예요 꾸며볼 거예요 장기품 장기품 장기품을 구할 거예요 장식을 장식할 거예요 장식할 거예요 이건 포도 꽃도리 또는 조명이고요 일단 조명은 안 더 이거는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여기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본에 넣을거에요 그럼 넣어볼께요 이제 지점을 계속 됐다 됐다 이 조명은 내가 됐네 아 내가 조명은 내가 이거 사는거야 싫어 싫어 이렇게 하면 꺼져요 어떡해 나 하기로 했잖아 별 모양이구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져요 칼리비 펼쳐볼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조명하고 구슬하고 솔방울 모자 포도를 꾸미려면 이렇게 해줘요 으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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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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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반짝이가 자꾸 묻어 우와 반짝이가 자꾸 묻는다 야 이러지마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점점 크다 장식을 트레이에 걸어볼게요 걸어볼게요 왜 그러지? 친구들 반짝반짝 조명이 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거 꾹 트레이를 꾹꾹하는 건 재미있었어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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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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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